이스라엘 봄날 번호 희들어지며 그리워또 그런 바람을 다행할 수 있겠나 내가 추억의 그림을 그릴 수만 있다면 A.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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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 KBS 7080 녹화했어요. 원래 녹화라는 게 사람 죽이는 거거든요. 저희 나이도 있고 녹화도 오래 피곤했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방금 노래했습니다. 누구를 돕는다던가 노조 같은 거면 특유의 맛이 있어서 저희들이 참 공허하고 있어요. 네, 오빛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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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빛. 전혀 모르는 하늘도 우리를 불렀어 모든 걸 놀아지는 못하라 외국으로 아찔의 삶을 받으며 매일 그 때와 의미하고 정말 내 그념 진짜 노래하라고 좋아 그래 아마 난 세상을 못 바빠 혼자 이렇게 먼 길을 떠난다 보면 아름다운 호흡만들 울렸던 모든 풍 그것만이 대세 하지만 우회 없어 아름다운 호흡만들 그것만이 대세 하지만 그것만이 대세 사안 지나간 것을 지나간대로 그 안을 위한 쇼 우회 없이 사랑해 돌아가야 우리 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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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슴을 참여라 잼재하겐 울지 말고 가슴을 참여라 잼재하겐 울지 말고 가슴을 참여라 잼재하겐 울지 말고 아 아멘